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 공천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우리 백만 원하는 정석이라고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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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와. 멋있고 신나 보내 즐겁게 기부를 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6.1 지방선거가 38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일찌감치 현 오세훈 서울시장을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과 또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잡음이 계속 나왔었죠. 당에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요청했던 박영선 전 장관은 이틀 전 SNS를 통해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송영길, 박주민 여기에 김진애 예비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원래도 6명 공천 신청자 가운데 이 세 사람의 경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많이들 어쩌면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결과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자고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3명이 나왔어요. 아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서럽겠습니까? 사실 원점으로 돌아왔죠. 처음으로 왔는데 파열음만 노출시키고 결국에는 크게 진전된 사정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경쟁력이 그나마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박영선 전 장관을 어떻게든 후보로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이 경선이 예정되기 전부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 여부를 좀 저울질하다가 좀 고사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이후에도 크게 어떤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세훈이라는 상수가 워낙에 강력한, 또 경쟁력이 있는 현직 서울시장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경기권이 상당히 중요한 선거 전략지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다른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민주당 개파 갈등의 그 민낯만 드러나게 된 셈인데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경선 일정도 점점 늦어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은 대단히 흥미로워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게 너무 서울 지역에 경선이 늦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이 경선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1차 경선을 치르고요. 28일과 29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29일에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인 송영길,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오는 30일까지는 사퇴해야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 보궐선거를 같이 치를 수가 있도록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빡빡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힘들게 왔던 이유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만한 강력한 필승 카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새 얼굴을 찾지 못했고 일정만 빡빡하게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선에도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남의당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장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선수로 뛰는 후보들 입장으로서는 좀 갑갑한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사실상 너무나 늦게 그것도 경쟁당뿐만 아니라 같이 경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들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뒤처진 상황이 좀 도래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좀 초래하게 된 지도부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지금부터라도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오늘 마무리가 또 됩니다.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예비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자를 두고 27일에서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어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동연 후보를 다른 세 후보가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동연 후보가 이거 당내 경선이 아니라 마치 국민의힘 후보들과 토론하는 느낌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네요. 민주당 고참인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 좀 너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신참에게. 그런데 지지율이 잘 나오는 김동연 후보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민주당에 몸 담았던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아프게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느냐. 그런 느낌은 좀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재명 파리가 본인 경기지사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미지수인 측면이 있고 또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 직접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후보자로 낙점하기 어렵다라는 염동연 전 시장의 비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귀책으로 판단받아야 될 부동산 정책을 그 어떤 정책을 같이 수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또 설득력이 없는 측면이 있어서 뭔가 좀 판을 흔들기에는 부족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라는 선수는